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화요일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진님. 혹시 어제 올림픽 보셨나요? 제가 올림픽을 시작한지도 몰랐어요. 개막한지도 모르셨어요? 저희 어제 금빛 메달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왔는데 벌써 금메달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어제 양궁 남자 결승 보고자느라고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딸 건 거 알지만 그래도 올림픽 국뽕이 차오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남자 양궁 결승을 보고 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 깔끔한 텐을 엄청나게 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길 걸 알지만 열심히 봤고 또 괜히 이게 심장이 쫄리더라고요. 이길 거 아는데 괜히 9점 하나 쏘고 8점 하나 나오면 심장 떨리고 비트코인도 오를 거 아는데 가격 좀 빠지면 오를 거. 장기적으로 보면 몇십 년 갖고 가면 오를 거 알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일매일 이 심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올림픽도 그런 맛으로 보고 왔습니다. 미음님 와주셨는데 화요일마다 가격 급변하는 거 진짜 재밌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DCA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딱 7만 달러를 거의 찍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눈을 뜨니까 6만 6천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방송 시작하면서 계속 코인마켓캡을 켜고 있는데 6만 5천 9백 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6만 6천 달러 선을 회복을 했네요. 그럼 같이 이 가격부터 차트부터 보고 가시죠. 네. 귀신같이 화요일에 가격이 빠집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24시간 기준으로 4.68%나 빠져서 6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거는 지금 미국 정부가 2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이동을 시켰다. 이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또 일각에서는 ETC 리서치에서는 원래 반감기부터 100일 후 10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7월 29일부터 저희 시간으로는 오늘부터 올랐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미국 정부의 그 이체 소식 때문에 가격이 꽤나 소폭 빠진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또 마운트곡스의 상환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한 이제 8만 BTC 정도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은 가격에 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소식이 들린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 그나마 비트코인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0.3% 하락해서 3,298달러, 3,300달러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도 뭐 솔라나 썸머 오나 뭐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가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솔라나도 비트코인과 함께 24시간 기준으로 4.97%, 지금 5% 정도 빠져서 18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제가 솔라나가 어제 190달러를 넘었길래 아, 이제 상승하나 사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귀신같이 오늘 또 빠졌습니다. 솔라나 빠져서 이따 차트 볼 때 한번 자세히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솔라나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BNB를 제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XRP가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1.2% 하락해서 0.6달러 선이 깨졌네요. 0.5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 내에 최종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이 정말 이제는 좀 종료되나 싶기도 합니다. 뭐 합의를 해도 누가 뭐 항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항소권이 양쪽 다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합의가 된다면 이렇게 정말 최종 판결이 나고 아마 이 소송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에 최종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내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비트가 출렁이니 다른 것도 출렁이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마운트곡스가 상환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3.39% 올라서 433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댓글에서 솔마르네님이 폴카닷 한번 차트 봐주세요 했는데 이따가 폴카닷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펀드플로우인데요. 이건 비트코인 차트고요. 아직 블랙록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재는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31일부터는 그레이스케일의 그 미니 ETF도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조금씩 또 유입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블랙록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세고 블랙록이 들어온다면 또 유입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아직 블랙록의 이더리움 펀드플로우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계속해서 유출이 기록 중입니다. 한 2억 1.2억 달러 정도의 유출이 기록됐는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의 미니 ETF는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에서의 유출은 계속 있지만 나머지에서는 계속해서 유입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보다는 짧게 이번 주 중에 유출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의 전망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운트곡스의 상환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개수로 펀드플로우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 ETF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91만 개가 넘는 91만 4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곡스 물량 8만 개 남았는데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 보이고요. 현재 가격에도 사실 엄청나게 큰 타격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번 미국 정부의 20억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가격을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 펀드플로우는 아주 굳건하게 잘 들어오고 있다는 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게 최근에 반감기를 기점으로 X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가장 심플하게 비트코인 트레이드 하는 법 알려주겠다. 반감기 500일 전에 사서 500일 전에 가격이 최저가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때도 500일 전에 완전 저점이고 500일 전에 저점이라서 반감기 500일 전에 사고 반감기 500일 후에 팔면 고점에서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500일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돈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승재님의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비트코인 차트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은 좀 하락세가 나왔으니까 일단 주봉 먼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주봉 마감 같은 경우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마감이 됐어요. 일단 여기서부터가 조금 찜찜한 느낌이었거든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고점이죠. 여기가 첫 번째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재차히 이어나가려면은 고점을 높이는 형태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이제 추세 전환이 좀 상승 형태로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고점을 돌파해서 마감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좀 지켜봤는데 역시나 돌파 마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 거죠. 확대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매수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밑고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려있잖아요. 네. 밑고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려있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하락에도 충분히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이제 상승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봉 마감은 고점을 결국엔 돌파하지 못한 채로 마감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직전 양봉 자체가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캔들을 다 감싸는 형태의 그런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살리지 못했어요.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살리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전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승은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이 나왔다. 이 저항이 나왔던 부근 자체도 보시면은 딱 여기 고점 저항 부근인 거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못 살리니까 이렇게 이제 좀 힘을 늘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지지선은 어디냐? 여기에요. 직전 캔들에 저가입니다. 저가. 저가고 여기가 가격으로 표시를 해드리면은 63,45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이 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지금 저가이기도 하지만 강하게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도 하지만 반등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1봉 2평선이 굉장히 몰려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봉 2평선이 골든크로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에 성공하면서 반등을 강하게 나와줬고 그에 대해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제 정배율 전환을 하면서 밀어 올려주는 형태가 나오니까 7만 달러까지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던 건데 지금 이렇게 반전된 이상은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안 해준다 못 해준다 63,450달러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장대 양봉에 고향 70% 80%를 다 반납하는 하락이 다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을 다시 이렇게 강한 반등을 또 만들어준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엔 이것도 심리적인 부분인데 7만 달러를 결국에 돌파를 함으로써 우리가 상징적인 가격이잖아요. 7만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쭉쭉 치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게 반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6만 3,400달러가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매수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매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굳이 이 시장을 흔드는 세력이나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줘서 7만 달러까지 갈 필요가 없죠. 굳이 왜? 여기서 이제 다 사람들이 또 지지를 생각하고 매수를 받을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패닉셀이 나오겠죠. 그러면 추가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 CME계획까지도 또 추가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지선은 6만 3,450달러.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어쨌거나 결국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다시 상승추세로 이어나간다고 보려면 이 자리는 돌파를 해줘야 된다. 6만 9,600달러 정도 이상은 공마감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 아마 지난주에 제가 봉해드렸던 부분이 지난주에 봉해드렸던 부분이 아마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딱 이 지점이죠. 숫자를 동색으로 할게요. 이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6만 3,200달러에서 6만 2,300달러 정도 구간까지 추가하락을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동안 지켜줬던 가속 추세가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하락이 나왔고 6만 3,200달러. 이 지지선 위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 관점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관점을 만들어줬을 거면은 이 지점에서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는 여기서 반등은 일단 나왔죠. 반등은 나왔고 했는데 여기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관점은 조금 이제 깨졌죠. 깨졌다. 깨졌고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가속추세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음 지지선 구간을 여기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서 매수를 받았으면은 얘가 돌파를 하든 안 하든 해셔를 만들든 안 만들든 결국엔 우리는 지금 수익 중이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을 열어두고 우리가 데일리로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입절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중요한 지지선 기존에 이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여기 6만 5천 8백 달러 정도 이 지점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지점을 다시 재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기존에 지지받았던 이 자리를 한 번도 다시 올 수가 있어요. 추가 하락을 좀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좀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어갔던 이 상승 트렌드가 이탈이 됐어요. 상승 채널이 지금 이탈이 된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잘 이탈이 돼서 그리고 이번에 저항을 받은 자리는 뭐냐면은 고점에서 기존 여기 고점에서 이번에 반댕의 강의가 나온 저점까지 피보나치 138.2% 1.382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결국에 못 넘으면은 반대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비율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번에 강하게 반등이 나온 자리 있잖아요. 여기 또 결국에는 이 지점이었거든요. 123.6% 1.236에서 1.382 이 구간을 강한 반등 구간으로 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반전을 해가지고 뒤집어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 고점에서 저점에 1.382를 넘지 못하면 추세가 강하게 반전될 수 있는 비율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저항이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락이 빨리 안 나왔고 오늘도 뭐 6만 9천 7만 달러 이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다고. 그거를 하고 있었으면 저는 이 지점을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7만 4백 달러 정도 이 부분을 결국에 넘지 못하면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이제 좀 추세가 진행이 돼서 지금 상승 트렌드까지 재빠르게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또 봐야죠. 지금 상승 채널이 이탈이 됐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탈은 됐는데 빠르게 이제 말아올려줬잖아요. 근데 보통 이 추세가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는 추세 트렌드가 이탈이 됐을 때 재빠르게 좀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한 번 더 이탈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받아서 다시 채널 안으로 회귀를 할 가능성을 높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탈한 상황이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단기 15분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6만 7천 중반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 채널 이탈된 데의 하단에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가 이탈을 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단기적인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취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기준에서 딱 하나예요. 그냥 이 1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 하나 노리는 거 지금 15분봉이고 저점이 낮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래 사이는 높아지고 있죠. 이거에 대한 타겟이 이 지점이에요. 6만 7천 5백 달러 600달러 이 정도 선입니다. 여기 도달하고 나서 좀 더 추가 상승할 수는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어쨌거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에 반등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재이탈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만한 자리는 아마 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6만 3천 2백 달러 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지점이 다시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스탑러스나 이런 거는 확실히 걸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지선은 사실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강한 반등이 세 번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추세 자체가 다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죠. 높아진 형태죠. 네. 그리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었고 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이탈이 돼서 이탈이 돼서 다시 그걸 낮추게 되면 이 직전, 직전 저점 추세보다 아래로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안 좋아요. 음. 지금 여기서 얘가 살리려면은 얘가 살리려면 이 직전 저점의 이 추세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반등이. 높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거의 이탈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초기화해서 딱 보면은 여기가 그럼 이제 중요한 지지선인 거죠. 6만 3천 2백 달러. 네.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고 표시도 해놓고 6만 3천 4백 달러. 아까 주봉의, 이 지점이 주봉의 저가인 거예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지금 이 빨간 선들 있죠? 이게 1봉 2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보면은 1봉 2평선 위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동안 고점을 높이는 추세를 가져갔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상승 채널도 이제 형성을 했던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빠졌을 때 얘가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은 올랐다가 계속 하락세를 이겨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얘가 지금 1봉 2평선이 좀 더 올라왔죠? 네. 이런 지점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은 시도를 해야 될 자리는 뭐 이런 지점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좀 더 기다려서 하락세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던 그 헤드앤슈더 패턴은 깨졌고 깨졌고 매수를 하실 거면 저 6만 3천 달러 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존 관점대로 여기서 매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매수를 받았는데 여기서 정리를 못했다? 이번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기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일단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정리가 안 됐으면 여기서 정리를 하든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정리를 하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단기 물량은 좀 이런 지점에서 이제 슬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죠. 다시 하단 구간에서 구간에서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떨어질 거 생각하고 정말 단기 매매 관점으로 매수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익절을 하는 이런 식으로 데일리 매매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는 매일 구간은 CM이 갭 도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CM이 갭 구간을 도달한다고 해서 거기가 강한 지지성 구간이 아니고 강한 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그냥 CM이 갭이라는 거라서 CM이 갭 구간에 들어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높여서 매수를 받으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갭을 채우는 움직임의 하락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라서 CM이 갭 구간에 만약 추가하락 도달을 했을 때 지지를 또 어떤 형태로 받는지도 봐야 되고 거기가 저점을 형성을 해서 다시 재빠르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인가 그런 식의 움직임도 좀 봐야 돼서 뭐 그런 움직임은 뭐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추가하락 나와서 내려가게 되면 아마 다음 주에 또 충분히 그런 관점을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일단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야 하고 단기적인 물량을 좀 조금 가격이 오를 때를 살짝 반등 15분 봉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좀 그때는 정리를 조금씩 하셔도 된다 이 정도인 거죠? 이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그 해시 리본인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트레이팅 뷰일 때 최근에 그 바이 시그널이 한 번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아 사라졌네. 캐피출레이션이 끝났더라고요. 이렇게 역전이 됐더라고요. 밑에 빨간 피 흘리던 구간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사기 좀 늦었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좀 더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저는 이거 뉴스를 계속 보고 X 게시물을 계속해서 체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컵 앤 핸들 지금 패턴이다. 비트코인이? 네.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이 핸들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상승으로 가는 패턴 아닌가요? 컵 앤 핸들이요? 네. 어떤 거를 컵 앤 핸들 2023년인가가 그 컵의 완전 바닥 부분이더라고요. 2023년이요? 아 이 지점? 네. 뭐 이거는 컵 앤 핸들이 맞기는 한데 지금 보시는 차트대로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핸들 부분 그리고 여기서 피보나치 비율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했을 때 38.2% 이건 완벽한지 컵 앤 핸들 그리고 컵 앤 핸들의 보통 상승 형태는 이 컵 부분이죠. 컵 부분만큼 상승을 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이렇게 나왔죠? 딱 이렇게 정석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컵 앤 핸들 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보고 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를 보고 컵 앤 핸들이라고 하는지 제 기준에서는 컵 앤 핸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 컵 앤 핸들을 보시는 차트 반점을 한번 봐야 알 거는 같은데 일단은 지금 딱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컵 앤 핸들이 될 수 있는 추세가 없거든요. 네. 없네요. 없네요. 저희는 단계적으로 아까 봤던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고 정리하실 분들은 그 15분 봉의 상승이 일어났을 때 조금씩 정리하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